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그리고 그 꿈을 닮아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기자단과 학부모 기자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마추어지만 그 열정 많은 전문기자 못지않은 수습기자들. 2018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기자단에 지원한 165명의 학생들입니다. 기자의 자세, 기사 작성법, 사진 촬영법 등을 배우는 기자교실이 열렸습니다. 생생한 교육현장을 발굴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이번에는 학부모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위촉식과 함께 신규 기자단을 위한 기자교실을 열고 총 90여 명의 학부모 기자단이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기자단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인천교육에 적극 소통하고 참여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의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다 신뢰감 있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들마다의 특성화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또 좋은 점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학부모 기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기자로서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자기개발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학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학생 및 학부모 기자단.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많이 늘고 있고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학부모 강사단이 직접 나섰습니다. 해피메이커스, 행복을 만드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해 학부모의 행복을 전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강사단의 이름입니다. 학부모 강사단은 학부모와 직접 만나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 학교 참여 활동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강사 개별 시연 및 컨설팅으로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 강사단은 오는 5월에서 6월까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부모 회의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교육 공동체로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밤이 되는 시간. 그 시간에도 배움과 암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녁 시간을 이용한 밤의 인문학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칠 저녁 7시. 그러나 그 시간에 또 다른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시민들이 부평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올빼미 인문학 강좌. 저녁 시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서양 철학사, 음식과학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구도서관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중앙도서관에서는 클래식 음악 산책을, 주안도서관에서는 재테크에 관해서 화도진도서관과 연수도서관 역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밤에 인문학 강연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저녁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인문학 지식을 향유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인천의 뿌리산업 발전과 4차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인천기능인들의 축제, 2018 인천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복잡한 첨단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솜씨들, 빈틈없이 정교한 기술력,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총출동한 2018년 인천기능경기대회가 6일간 열렸습니다. 인천지역 특성화고 19개 학교, 학생 300여 명을 비롯해 군인 일반인까지 총 373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금형,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판금 등 39개 직종에서 다양한 기술들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직은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수준 높은 기술들을 유감없이 발휘해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인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올해 9월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해 미래를 만드는 미래메이커 교육,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가 열렸습니다. 교사가 먼저 준비하는 미래메이커 교육, 만나보시죠.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교사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배움에 열정을 놓지 않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사, 미래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사연수가 열렸습니다. 관내 중고교 교사, 교감, 교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생각코딩, 창의적 발상, 마음글력, 체인지메이커, 또 창의적 생산,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교사들의 활동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재미와 의미를 모두 다 교과 내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통하고 나누는 것은 물론 주제중심 교육, 미래메이커 교육, 교육과정 설계 등을 통해 공교육의 능동적 역할을 정립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운영됩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겁니다.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질높은 과목을 개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다양한 재반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우리는 충분하게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실무단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에서는 학생 수강신청제 도입, 학생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 등을 통해 과목 선택권의 확대로 학생들의 진로 파악 및 이력관리 역량을 길러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변화의 결과는 교육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다양한 교육적 변화와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요즘, 그 변화를 통해 더욱 밝은 미래를 그려가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인천교육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